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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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그렇지! 한 번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그렇지! 하고, 하고, 하나, 둘, 둘, 하고 손이 여기 접시가 되는 거야, 접시! 접시에다가 반찬을 올릴 거야 근데 반찬이 날아갔어 그렇지! 들어오고 반찬을 올리고 날아가고 잡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이리 와자 다시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지고 반찬! 날아가고 아! 저 힘 들렸어! 날아가고 옆에서 안녕 안녕 쭉 안녕 쭉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다 재볼게요 귀 옆에서 선생님은 채빈이 키 맞추려고 앉는 거고 채빈이 남색에 넣어야 돼요 손만 해볼게요 그러면 얼굴 뒤에 옆으로 옆에서 안녕 쭉 허리 안녕 쭉 허리에서 안녕 앞 쭉 머리 옆에서 안녕 쭉 안녕 쭉 둘 午 둘 둘 둘 셋 셋 나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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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?